there is은요. 무엇 무엇이 있다 또는 뭐뭐가 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크게 문장에서는요.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요. 바로 긍정문과 부정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. 긍정문으로 사용이 될 때는요. there is 다음에 단수명사를 써 넣어주시면 되고요. 부정문으로 사용할 때는요. 한 가지만 차이가 있죠. there is와 단수명사 사이에 부정어 즉 난만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. 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. 그렇죠. 복수이기 때문에 뭐뭐 들이 있다.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. 자 그러면 우리 긍정문과 부정문 만드는 방법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역시 there are를 써주시고요. 이번에는 뒤에 복수명사를 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중에서 복수형의 명사를 써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. 자 부정문 만드는 방법 바로 가볼까요. 자 한 가지만 넣어주시면 되죠. there are와 우리 복수명사 사이에 남만 콕 집어 넣어주시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챙겨주시면 좋겠네요. 1번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 나의 집 근처에 극장이 하나 있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영어 문장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. there 그 다음에 빈칸이 4개가 쭉 나와 있고요. near my house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. 뭐뭐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there is not, there are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는 것까지 아시겠죠.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극장이 몇 개 있나요. 하나 있죠. 아 극장 하나니까 단수이기 때문에 there is 쓰면 되겠다. 그리고 그 뒤에 극장을 나타내는 표현 the error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. 자 그러면 there is a movie the error near my house. there is a movie the error in my house.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주시면 되겠죠. 놀이터에 4명의 어린이들이 있다. 역시 뭐뭇이 있다. 그 중에서 뭐뭇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네요. 자 그럼 우리 이제 감이 옵니다. 벌써 감이 오죠. 우리 뭐뭇들이 있다니까 there is입니까 there are입니까? 그렇죠. there are가 와야 되겠죠. 자 그리고 4명의 어린아이들, 어린이들이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4명과 어린이들을 합쳐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there are 4명, four, 그 다음에 아이들, 우리 child의 복수 형태였죠. children,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 in the playground.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